불교는 죽은 뒤에 유네해요 라고 말하는 거고 기독교는 천국이나 지옥에 가요 라고 말하는 거고 유교에서는 죽은 뒤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눈에 안 보이게 안 보이는데 같이 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주는 거고 그 기간이 영원이냐? 영원은 아니에요 산불교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제사와 관련된 걸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제사가 있고 유교에도 제사가 있는데 유교 제사의 핵심은 육제입니다 육제 그러니까 고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육다롤이고 이게 또우자고 이게 보일시자 고기를 많이 진설해 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리고 유교에서의 제사는 밤제사입니다 낮제사는 유교에 원래 없습니다 차례는 낮에 지내던데요 차례는 추모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추석과 설의 차례는 추모의례고 그러니까 묵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밤제사는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계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돌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들 무슨 뭐 트로트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뽕짝 하는 사람 다 똑같은 가수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가 다 똑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가장 큰 특징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밤제사고 돌아가시는 당일날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제수를 준비하고 원래는 자시 예전에는 자시에 바뀌었기 때문에 11시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11시가 하필 지금은 12시부터 시간이 끊기는 바람에 마치 전날인 것처럼 됐다가 11시 앞으로 당겨오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는 전날 지내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냥 쉽게 하려면 그냥 12시부터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정상 그리고 날짜와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제삿날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생일상이고 그 다음에 제사는 당겨 먹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사람하고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 사람과는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날 안 될 것 같은데 좀 당겨서 하시지요 라고 하면 오케이가 되는데 돌아가신 분하고 오케이 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진짜 먹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 제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실제로 먹는 문화였습니다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라 때 19대의 반경이라고 하는 제가 그러니까 임금이 실제로 이러한 식의 룰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당시 은나라가 조금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천도하고 은호로 천도하고 지금 은호로 천도하고 그 다음에 신관을 바꾸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재라고 하는 하느님을 믿었던 신관에서 조상 숭배로 바꾸는 겁니다 이 재 하느님 숭배에서 조상 숭배로 바꾸게 되는 거고 이거를 토템이즘, 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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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템이즘, 애니미즘, 정령 숭배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당 같은 것과 더불어서 동아시아의 특수한 방식으로 이걸 맨이즘이라고 합니다 사람 숭배 그래서 이거 조상 숭배는 동아시아에만 있는 특징적 문화 코드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 은나라 때 19대 은나라의 19대 재인 반경 그 당시에는 재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특수성이고 그 다음에 공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후손이 앉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할아버지의 손자들 중에서 가장 그 할아버지를 닮은 애를 앉혀놓고 시동이라고 하고 실제로 먹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춘추정국 시대 때 벌써 비판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먹는 건 없고 지금은 상주가 숟가락을 떠놓는 식으로 해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죽은 사람이 먹는다라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날짜를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적 추모 의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 공급 의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용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동아시아의 사후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니까 그건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제사와 관련해서 진짜 한 6, 7시간을 얘기를 해놨었어요 여러 편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만 해주는 거니까 잔을 향해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종묘제례 이런 거 제가 영상에도 같이 편입을 시켰어요 종묘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향을 돌린다는 의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향로 자체가 너무 원래 제대로 된 종묘라든지 제대로 된 사당에는 향로가 잔하고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돌릴 수도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조선 말에 일반 평민들이 다 양반직을 사면서 그러니까 천민이라든지 평민이 양반직을 사게 되면서 너도 나도 다 양반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격한 어떤 간략화되면서 오류를 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은 절대 향 위에서 잔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 무식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은 불교를 타고 인도에서 들어온 외래문화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제사 조상숭배 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서로 논리적 층위도 다르고 원래 결합되어 있는 세트 메뉴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과 그것을 막 결부시켜서 잔을 씻는다는 등 그 다음에 신령이 잘 감흥하기를 원한다는 등 오만 쌉소리들을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종묘제례에 아예 시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의뢰 자체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라고 제가 축복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이제 사후세계 영혼관 유교의 영혼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내 영혼이 상속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설이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내 업이 상속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상속하는 게 아니고 업이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되는 거고 유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단주의 구조입니다 집단주의 구조 그래서 가족과 관련해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집단 우리 집안 전체에 마치 유산 상속되듯이 상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안의 공동체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문화고요 우리나라 우리 집 하듯이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이런 집단주의 정서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상속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을 뼈로 봅니다 뼈로 그렇다 보니까 뼈가 소실돼 버리면 굳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뼈가 없으면 더 이상 지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시대 때 불교가 천년을 거치고 난 뒤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조선의 유교에서 타협된 부분이 있느냐 이거는 타협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집안에서 예전에 화장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거는 신주만 태워도 그거를 완전히 역적 비슷하게 몰아가던 시절이에요 예전에 신주만 태워도 신주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위패 같은 거거든요 그걸 태워도 집안에서 절당이 나는 시절인데 시신을 화장했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 집안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나 이런 데서 화장한 건 어떻게 됩니까? 불교하고 유교하고 서로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논리적 충의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는 죽은 뒤에 유네해요 라고 말하는 거고 기독교는 천국이나 지옥에 가요 라고 말하는 거고 유교에서는 죽은 뒤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안 보이는데 같이 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주는 거고 그 기간이 영원이냐? 영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4대 봉사까지 정도만 하고 끝내는 거고 그리고 뼈가 소실돼도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거나 뼈가 소실됐거나 하면 제사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더라 라는 정도의 정리만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앞에 이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뒤에 자꾸 정리를 해드리니까 앞에만 보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설명들이 다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제사만 있느냐? 불교하고 나중에 유교하고 한 동아시아에서 한 2천원 동안 섞이다 보니까 불교 안에도 이런 재래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식의 제사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육제가 아니고 소제입니다 그냥 오늘날도 절에다가 기제사를 맡기면 풀만 올라갑니다 그걸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추모의뢰로 쪽으로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달의 차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에 하는 명절에 하는 거는 차례, 달에는 추모의뢰예요 추모의뢰는 날짜랑 관계가 없어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념하는데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꼭 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추모의뢰 계열이고 그 다음에 낮제사입니다 밤제사가 아니고 낮제사입니다 절에서 밤에 제사 지내는 거 보셨으면 한번 말씀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바꾸는 거냐면 술을 안 쓰고 차를 쓰는 거죠 여기는 술 중심이고 유교는 술 중심이고 여기는 차를 써 그래서 달의 차례가 되는 거예요 차하고 달은 중국의 양자강 회수 정확하게 말하면 회수입니다 회수 이북 쪽 발음하고 이남 쪽 발음이 차하고 다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같은 한자 발음도 달라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있다고요 그래서 차하고 다라고 하는 발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걸 똑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둘 다 외래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 차방, 다방, 차례, 다례, 그 다음에 절에서 하는 건 다 헌달의 계열입니다 헌달의, 그래서 차를 올리고 추모하는 예지 제사는, 이런 식의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저런 것들을 자꾸 원하니까 절에서 좀 바다는 줬지만 이거는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래서 알맹이를 변형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추석이나 설 같은 이러한 차례는 저라고 비슷합니다 이름부터가 차례잖아요 그래서 이건 추모오래고 그래서 제가 차례는 굳이 외국 같은 데 가서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규정된 게 없다 그리고 설하고 추석은 상징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다른 거는 사실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모님 무슨 뭐 결혼기념일에 내가 추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 제사는 사실 제 플러스 제의 양상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것은 이것고 이것은 이거야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긴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런 거고 그리고 레인에 가깝을 위해서 이거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